노래는 국민생활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겠다. 노래를 배우는 사람이 많고 노래를 즐겨 부리기도 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때문이다. 노래를 배우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유튜브에서 노래 강사에 유튜브를 보는 방법도 있고 원곡 AR을 듣기로서 배우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노래 교실에 직접 참여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내가 선호하는 노래요리사 한석규TV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요즘 뜨고 있는 박우철의 용서를 배우고 있다. 그 핵심 포인트 노래요리사의 핵심 레시피를 한테 모아보았다. 박우철의 신곡 용서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 핵심 레시피를 모아보았다. 좋은 것은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옆사람에게 나눠주자는 얘기를 듣고 자라왔기 때문이다. 노래요리사 한석규TV가 얘기하는 박우철 신곡 용서에 대한 핵심 레시피 모음입니다.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핵심 레시피를 참고하시고 노래요리사 한석규TV에서 전체 노래를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황혼의 황혼 앞에 한 박자 반의 쉼표입니다. 한 박자 반을 충분히 쉬고 황혼의 황하고 살짝 끊어도 괜찮습니다. 황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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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새가 새가 애가에서 가는 또 당김음입니다 당김음 입새가 새가 가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황혼의 쿵 물든 쿵 입새가 즉 한 박자 쉰 편은 쿵 한 박자 반의 쉰 편은 쿵 쿵 황혼의 쿵 물든 쿵 입새가 한 박자 쉰 편과 한 박자 반의 쉰 편을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역시 앞에 한 박자 반의 쉰 편을 충분히 쉬어줘야 바람에 바람에 전부 다 8분음표입니다 즉 바람에 아니에요 바람에 바람에를 묶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있는 한 박자 반을 충분히 쉬어줘야 바람에 읏울 그래서 읏은 울고 앞에 반 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읏울고 간 고간 고간 거리 바람에 읏울고 간 거리 간 거리 바람에 바람에 내마 역시 앞에 한 박자 반의 쉰 편과 내마 음은 마 음은 마는 한 박자 반이에요 내마 음은 즉 내마와 음은 이 두 개의 패턴이 똑같고 리듬이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도오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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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선 아선 역시 도라 앞에는 한 박자 쉰 편입니다 쿵 도오라선 미운 사람아 그래서 아는 또 정박자로 딱 떨어져야 돼요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도오라선 후렴구입니다 자 맷지 앞에 한 박자 쉰 편과 맷지도 지이도 지이도 자 지이 이는 한 박자 반이에요 맷지도 못할 사랑 못 끊어도 됩니다 못할 사랑 외내게 자 역시 앞에 한 박자 반의 쉰 편입니다 쿵 외내게 외내게를 묶어줘야지 외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엔에게 남규노 견옷 남규노 왔나 나는 또 당김음입니다 남규노 왔나 우엔에게 차갑게 끊고 차갑게 내민 손에 즉 차갑게 끊고 내민 끊고 손에 끊고 떨어진 눈물 떨어진 눈물 자 이 떨어진 눈물 다소 음 잡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떨어진 눈 떨어진 눈물 짓눈물 짓눈물 차갑게 잡지도 앞에 역시 한 박자 반의 쉰 편이고요 잡지도 잡하고 끊어도 괜찮습니다 잡지도 놓지도 자 놓지도 앞에도 역시 한 박자 반의 쉰 편 자 못하는 마음 자 못하 앞에 한 박자 쉰 편입니다 못하는 마음 는 마음 잡지도 석양은 즉 못하는 마음 에서 음과 석양의 석이 같은 음으로 출발이 됩니다 잡지도 황혼의 1절 스타트와 똑같습니다 황혼의 황혼의 즉 황혼이 절대 아니에요 황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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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물든 쿵 하늘이 하늘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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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또 당김음이에요 하늘이 황혼에 유난히 역시 한 박자 반의 심표와 유난히 유난히를 묶어줘야 됩니다. 슬프니 저녁 슬프니 저녁 즉 푸니 저녁 푸니 저녁 자 스타트입니다. 황혼에 돌아온단 여기도 역시 한 박자 반의 심표와 쿵 돌아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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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단 온 좀 한 박자 반의 음표입니다. 돌아온단 약속도 없이 돌아온단 가 버린 가 버린 미운 사람아 아는 역시 역시 정박자로 땅 떨어져야 됩니다. 돌아온단 외네게 두고 갔나요 요 역시 당김음이에요. 외네게 외네게 다 그동안에 1절에서 설명드렸듯이 요거 다 묶어줘야 됩니다. 외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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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지도 few- 모으세요 열ино 일부 그러심 식erm 손대게 외네게 flux 티로 5-온 네게 외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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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네게ge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